기준이 필요하신가요? 매일 경제에는 흥하는 전략이 있습니다. MBN 골드, 조기준, 김은태 매니저와 5짱 전략 세우는 시간. 두 전문가 만나보기 전에 저와 함께 현구간 시장 상황부터 점검해 보시죠. 미국의 국채 금리 상승에 하락 출발한 양대 지수. 낙폭을 줄여가면서 코스피는 0.69% 하락하고 있고 코스닥은 0.22% 하락하고 있는데요. 개장 이후 시간대별 흐름을 코스피부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스피는 하락 출발했지만 현대차와 기아가 상승 전환하면서 2700선을 회복한 이후에 낙폭을 점점 줄여가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보겠습니다. 반면 코스닥은 낙폭이 줄어들었다 늘었다가 방향성을 모색하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는 0.22% 하락한 864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두 형제 그리고 알테오젠이 2에서 3%대 하락하고 있지만 상승 종목의 수가 코스피보다 더 많아서 현재 선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구간 수급은 어떨까요? 수급 상황도 자세히 체크해 보시죠. 일단 코스피에서는 개인이 매수 우위 보이고 있고요. 코스닥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동반 순매수하고 있는데요. 코스닥, 코스피 수급도 시간대별로 좀 더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보면요. 일단 외국인과 기관 동반 순매수세를 개인이 받아주고 있는데 개인이 순매수 물량을 점차 늘려나가면서 낙폭 줄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의 시간대별 흐름도 체크해 볼까요? 코스닥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외국인의 수급을 개인과 기관이 받아주고 있는데 개인과 기관 각각 680억 원 그리고 537억 원으로 비슷한 금액대를 순매수하고 있는 점이 특징입니다. 이번 주 FMC, CPI 등 주요 경제지표 발표를 앞두면서 경계감이 짙은 상황인데요. 시장의 돌파구를 조기준 김흥태 매니저와 함께 찾아보시죠. 네, 하락하는 종목 수가 지배적이었던 개장의 흐름이었는데 그래도 다행히 시간이 갈수록 낙폭도 조금씩 만회가 되고 있고요. 하락하는 종목 수도 상승으로 전환하는 것도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윗골을 달고 내려오는 종목들도 함께 공존을 하기 때문에 시장 대응 어떻게 해야 되나 더 많이 고민이 들기도 하는데요. 두 분과 함께 오후짱 작전 타임 확실하게 세워보겠습니다. 조기준 김흥태 매니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목표가 도달한 종목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두 분 매니저님과 매일매일 목표가 도달한 종목들 리뷰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연속적으로 들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김흥태 매니저님의 포트부터 다시 한번 점검 도와드리겠습니다. SKC 가볼 텐데요. 6월 7일에 매수하고 나서 이거 뭐 한 3거래밖에 안 됐잖아요. 네, 맞습니다. 단기간의 목표가에 도달을 했습니다. 오늘 윗골이 달고 내려오는 종목들이 정말 많은데 이건 또 급등 이후에 유지를 잘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일단 목표가가 17만 원이었는데 오늘 장중에 17만 원까지 올라오면서 하루 만에 지난주에 매수했잖아요. 매수하면서 이제 오후장 공약주에 걸맞게 또 다음날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역시나 마찬가지로 물론 유리기판에 대한 대표 업종이기도 하지만요. SKC가 가지고 있었던 주 산업 자체가 전기차 배터리를 양산하는, 재료를 양산하는 기업이다 보니까요. 최근 들어서 2차 전지에 대한 흐름도가 판세가 뒤집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제는 2차 전지의 소재 부품들에 대해서 저점에서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보일 수도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배터리 산업들에 대한 앞으로에 대한 실적 개선들도 높아지고 있다고 하면 꾸준하게도 주가적으로 상승하지 않을까라고 가지고 있으니까요. 아직까지는 좀 보유 좀 더 해서 수익을 좀 극대화하자는 전략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오늘 자리에서는 대량 거래가 발생하면서 신고가 영역을 맞춰놨기 때문에 일단은 직전 고점 라인에 있는 매물벽들을 소화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1달락은 지난 21년도 고점이었던 20만 8천 원인데 20만 원까지 2차 보폐가를 상향 소정해서 그때까지는 조금 더 홀딩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자리에서 아마 이번 주 한 주간에서는 한 번 급등했기 때문에 조정 구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아직까지 16만 원 정도 언저리까지는 조금 더 지지 라인을 받쳐준다고 하면 충분히 이번 달까지 20만 원까지는 정고점을 향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점까지 홀딩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차 목표가 대략 한 20만 원 정도 보면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17만 원을 1차로 세웠는데 도달을 약 3거래일 만에 했고요. 20만 원까지 계속 홀딩해보자라는 의견 SKC였습니다. 유리기판 관련주로서의 어떤 역할을 잘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 다른 종목들도 사실 돌아가면서 좀 상승을 보였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종목이 계속해서 대장 역할을 해줄 거라고 보세요? 1달락은 유리기판에서는 SKC가 국내에서 대장을 역할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서 그 다음에가 삼성전기, 후발주로서 갈 건데 그래도 유리기판의 국내 대장은 아직까지 시장 점유율을 받을 수 있는 SKC가 맞는 것으로 보여지니까요. 그때까지 참고하시면서 보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리기판이 계속적으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좀 죽는 것 같으면 다시 살아나고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저희 김흥태 매니저님이 편입한 SKC가 계속해서 대장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라는 점 참고해 보시죠. 자, 다음 종목 하이스틸 보겠습니다. 5월 10일에 매수하고 43%의 수익률. 역시나 목표가에 도달했는데 지난 금요일장에서 도달했어요. 이거 수익 실환하고 나올까요? 아니면 더 보유할까요? 1달락은 수익을 실화하신 분들은 다시 한번 지금 자리가 저점에서 재매수할 수 있는 관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때 매도하시 못하신 분들이라면 지금도 아직은 조금 더 보유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하이스틸도 마찬가지로 역시나 스틸 관련돼서 철강 업종들의 조화 흐름을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최근 들어서 대왕고래에 대한 프로젝트로 인해서 이와 관련된 철강 업종들에 대해서 아마 시출을 할 수 있다는, 공급을 할 수 있다는 기대감들 때문에 그때 한번 지난주에서 갑자기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아직까지에 대한 일정 부분을 소화한다라고 하면 아직까지 한 번 더 나올 거라고 보여주고요. 그래서 이제만 2차 파동으로서 급등했기 때문에 마지막 한 차례적으로서 마지막 3차 파동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 점을 좀 참고하시고 1달락은 5천 원 위에서 매물을 다시 한번 소화하는 과정으로서 급등할 수 있으니까요. 그 점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나는 다시 한번 대응을 해보고 싶다 하신 분들이라면 지금 자리도 이 평선 위에서 놀고 있기 때문에 지금에서도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보시니까요. 재매수 관점으로도 좋다라고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43%의 수익을 누렸는데 재매수 관점에서도 매력이 있다라는 포인트였습니다. 관심 있으시다면 하이스틸도 참고해 보시죠. 이어서는 조기준 매니저님의 포트폴리오도 체크를 해봐야겠죠. 든든합니다. 266%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실리콘2부터 한번 볼게요. 이게 지금 차트를 보면요. 놀이터 가면 어린이용 미끄럼틀이 있는데 이 차트는 거의 성인용 미끄럼틀이라고 좀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죽지 않고 계속 가네요. 어떻게 이렇게 올라갈 수 있을까. 양봉만 계속 나오고 있고 두 달 동안 보면 은병이 나온 날이 며칠 안 되는 상황에서 유한타에서 군계 이르락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매수 사인을 이 가격에 4만 5천 원 선에 매수 사인을 내면서 목표가를 6만 원을 제시했거든요. 저는 일단 5만 원까지 하고 과연 300%를 터치할 수 있을까 저도 궁금하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글로벌하게 이런 화장품 관련해서 플랫폼을 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동양인에 맞는 화장품만 우리나라에서 판매했는데 지금 현재 유럽 매출이 굉장히 나오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다른 동양인 외에 화장품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다들 백인들과 흑인들과 우리 동양인들의 피부색이 다르기 때문에 다 쓰지를 않았는데 지금은 그렇게 우리나라에서 화장품 관련해서 해외에 다른 인종들도 쓸 수 있는 화장품을 만들고 있고 그만큼 KBT를 알리고 있는 플랫폼이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기존에 없는 사람들은 매수 진입은 뭐하고 보유하신 분은 한 번 5만 원에서 6만 원 사이도 누려보셔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5에서 6만 원까지 저희가 다시 한 번 수익의 기쁨을 누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리콘2 만나봤고요. PNT도 보시죠. 85%의 누적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고가 기준으로 85%가량 나타내는 건데요. 조기중 매니저님 모두가 스탑이라고 할 때 계속 고라고 하셨습니다. PNT도 전략 주시죠. PNT는 지금 현재 어차피 신규 진입은 어려울 것 같고 보이자들은 지금 현재 제가 보기에는 8만 원에서 9만 원 한 번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속적으로 우상향하고 있고 다이렉트로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2차전지 전국공정 코터 장비 동박 생산을 하고 있는 회사이기도 하고. 자회사들이 분리막부터 시작해서 2차전지 관련해서 LFP도 생산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PNT를 사기가 어려우면 제가 CIS를 말씀을 드렸거든요. 오늘 CIS가 급등 후 외국인들이 판매하면서 매도하면서 좀 빠졌는데 외국인 지분이 CIS. PNT도 8% 들고 있고 CIS도 11%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전국공정 관련해서 해외에서는 두 회사를 인지하, 승인 좋다고 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CIS는 또 하루 슬리터, 코터 장비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전국공정 똑같이 PNT는 전국공정을 하는데 전고체 장비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2022년에 SFA로 대주주가 바뀌면서 굉장히 흑자가 많이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1분기에 거의 천억 매출에 184억, 작년 매출에 절반 영업이익을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두 회사, PNT랑 CIS를 지금의 2차전지 주도주로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PNT. 8에서 9만 원까지는 계속 유효하겠다라는 전략 기억해보시죠. 다만 지금은 보유자의 영역이기 때문에 신규 진입하시고 싶다면 다른 종목에 대한 조언도 주셨으니까 팁도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LS 머트리얼즈도 볼게요. 오늘 코스타 거래대금 1위 자리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가격 도와주시고요. 어떤 모멘텀 있는지 추가해 주시죠. LS 머트리얼은 12일날 보호의성 물량이 6개월짜리가 마지막에 해소됩니다. 나오는데 아직까지 해소가 안 되고 제가 판단하기에는 400만 주 이상의 물량이 나오는데도 오늘 이렇게 세게 올라가는데 거래량이 천만 주가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그 물량을 3만 원대에서 소화하겠다. 이상해서 그러니까 밑에서보다도 주가가 상승할 때 안 좋은 주식은 물량이 나올 때 내려가는데 그 전부터 올라가기 시작한 주식은 잠깐 밀리면서 이 눌림목에서 꼭 사셔야 된다. 그러니까 신재생 관련해서 LF, 울트라 캐피시티가 보시면 고속 충방전이 가능하고요. 긴 수명이 장점입니다. 일단 2차 전지보다는 특수 배터리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풍력, 무정정 전원 공급 장치, 그 다음에 물류로봇인 AGV에다가 사용하고 있다. 공장 자동화에 쓰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미국의 블룸에너지에다가 납품한 이력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내일 모레 물량 소화할 때 3만 원대에서 지금 현재 신규 진입 가능하니까 이 가격 매수하셔서 기본적으로 제가 3만 원 저는 짧게 잡았는데 아마 2차 목표까지 제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오늘 12% 급등하면서 3만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 LS 머티리얼즈인데요. 3만 5천 원까지 1차 목표가가 제시가 되었습니다. 지금 자리에서도 매수 가능하다고 하니까 함께 수익 노려보시죠. 이렇게 해서 리뷰까지 도와드렸고요. 본격적으로 작전 타임을 세워봐야겠죠. 두 분의 작전이 더욱더 궁금해집니다. 누워서 수익을 먹고 있는 여러분들과 함께 작전 열어볼게요. 먼저 김흥태 매니저님은 2차 전지라고 팩트 남겨주셨고요. 조기준 매니저님은 개별 종목 장세 속에 튀는 섹터들이죠. 항공, 방산, 야놀자 관련주에 관심을 갖자라고 주셨습니다. 2차 전지는 앞서서 김종규 의사님도 바닥 확인 시그널이 하나씩 나오고 있습니다. 라고 했었거든요. 어떻게 오후장 공략 가능할까요?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는 의견이고요. 지금까지 납폭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이제 막 최근 거래일에서 따지고 본다고 하면 최근 3, 4 거래일 동안 2차 전지에 대한 섹터들에 대한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뭐 오늘은 조금 쉬어가는 부분이길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 와중에 가는 종목들은 계속적으로 신고가 렐리를 펼쳐가고 있고요. 그렇게 본다고 하면 2차 전지에 대한 흐름들도 어떻게 보면 추격 매수하는 구간 아니면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 되지 않을까라고도 보여줄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금리 인하에 대해서 가장 먼저 수혜를 받는 것은 제약바이오가 맞지만 거기에 따라서 2차 전지의 업종들도 수혜를 받을 수도 있고요. 또 어떻게 보면 최근 들어서 그렇게 많이 올라왔었던 경기 민감주들에 대한 모습들이 조정을 받으면서 거기에 대한 수급들이 지금은 2차 전지 또는 반도체 제약바이오 쪽으로 옮겨가고 있다고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섹터 간에 대한 순환배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서는 2차 전지에 대한 흐름들도 단계적으로도 파동으로서 나올 수 있는 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으로 보여주고요. 그렇다고 해서 한 번에 가감하게 베팅하는 것보다는 조금씩 바다권에서 매집하는 과정에서 신규로 접근하는 게 좋을 거라고 저는 보여주니까요.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2차 전지에 대한 힌트를 먼저 들어봤고요. 조기준 매니저님의 오늘 작전 타임도 구체적으로 한 번 보도록 할게요. 주목하시는 섹터가 있을까요? 여러 종목입니다. 어차피 오늘 시장 외국인들이 주식을 선물을 다 팔고 있고 기관들하고 동시에 팔고 있기 때문에 개별주 위주의 장세가 오후장도 펼쳐질 것 같은데 지금 현재 휴가 시즌에 관련해서 항공주, 유가도 지금 현재 안정권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주항공, TA, 곧 있으면 제가 보기에는 곧 아시아나항공, 대한항공, 인수합변 관련해서 기사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수혜주인 제주항공, TA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다가 최근에 야놀자가 지금 나스닥 상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관련주들이 지금 꿈틀거리고 급등락하고 있는데 그래디언트, 아주아이비, 다른 종목도 한 번씩 올라간 주식 말고 SBI 인베스트는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그 외에 덜 오른 그래디언트라든지 이런 주식을 한번 단타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남북관계가 지금 계속적으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방산주 관련해서도 휴니드, 그다음에 빅텍이 올라가는데 LIG 넥스원, 항공우주도 관심을 가져본다. 거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힌트를 먼저 얻어봤는데 본격적으로 그럼 어떤 종목이 이 힌트들과 맞물려서 우리에게 또 수익을 안겨줄 수 있는 작전타임의 종목이 될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각각 두 종목씩, 네 개의 종목인데요. 첫 번째 공략주는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배터리 쪽에서도 세방전지를 편입하고요. 우주항공 쪽에서 I3 시스템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응태 매니저님이 세방전지를 선택을 하셨는데 어떤 모멘텀이 있습니까? 네, 동사 같은 경우는 자동차 및 산업용 배터리 전문 업체이기도 하는데요. 납축전지 공급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최근 들어서 납축전지가 공급이 부족하다는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최대 캐파를 늘려가면서 올해까지도 생산 라인을 늘리면서까지 해야지만 수주를 처리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수요가 증가되면서 공급력이 부족했을 때 역시나 마찬가지로 가격적인 메리트가 크게 올라갈 수도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최근 들어서 고유유 배터리였던 AGM에 대한 수요가 증가되고 있는데 사실 이 전기차에 들어가는 EV용 배터리보다도 하이브리드 차량이 워낙에 월등하게도 많이들 판매되고 있어요. 그렇게 됐을 때 하이브리드 차량에도 AGM 배터리가 사용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본다고 하면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런 생마정지에 대한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업종들이 수혜를 받을 거로 보여주고요. 지금 하이브리드가 나온 지가 벌써 15년도, 20년도 주기가 되고 있을 때 이 배터리 교체 주기가 이제 막 돌아오는 시점으로 본다고 하면 지속적인 AGM에 대한 배터리 수요가 증가될 거라고 보여주고요. 또 한 번 하이브리드 판매량 증가와 또 거기에 따라서 실적 모멘텀까지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 점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세방전지의 차트를 보시게 되면요. 지금 계속적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이 평선을 계속적인 저점을 높이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현 구간에서 매수 한번 편입을 해보도록 할 거고요. 1차 목표가는 13만 원 직전 고점을 넘어가는 자리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를 좀 높게 잡았지만 워낙에 또 무겁고 한 번 올리면 수급이 더 세게 올라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목표가를 조금 더 높게 잡아도 될 거라고 보여주고 앞서 소개해드렸던 SKC 관리과 같이 무겁지만 수급만 들어오면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이니까 그 점을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손절가 라인은 10만 2천 원. 이 평선에 있는 바닥 부분만 지지만 버텨준다고 하면 지속적인 상승세는 유지할 것이라고 보여주니까요. 그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새방전지 목표가는 13만 원, 손절 라인은 10만 2천 원 함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I3 시스템입니다. 아무래도 우주항공청, 이 수혜주다라는 소식은 계속 언급이 되고 있는데 그 밖에도 저희가 내부적으로 볼 만한 내용들이 있을까요? I3 시스템은 방산주, 우주항공 관련주로 엮여 있는데 정확히 뭘 만드는지를 설명하시는 분이 별로 없었습니다. 최근에 추천하신 분이 몇 분 나오시긴 하는데 제가 작년에 한번 소개했던 주식인데 여기가 적외선 센서를 하거든요. 가시 정보를 영상 센서로 전환하는 정치인데 적외선 센서는 아무나 만들 수 있는데 여기서 만드는 적외선 센서가 우주항공에서 들어가고 K2 전차에 들어가는데 우리가 그냥 적외선을 보면 굉장히 밝은 빛이 들어오면 하얗게 나오는 화이트아웃이 되는 상황에서 여기가 냉각형 영상 시스템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게 냉각형을 만들기 때문에 저쪽에서 갑자기 후레쉬 불빛을 비추거나 이래도 화이트아웃이 안 되는 카메라를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K2 전차에 지속적으로 납품을 하고 있고 기존의 K1 전차도 업그레이드해서 이 영상 센서를 적용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주항공에 관련해서도 탑재했고 달탐사 위성에서도 카메라를 탑재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우리에도 납품했고 그다음에 아리랑에도 납품한 이력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안에서 관련해서 침입감지, 화재감지, 발전소, 항공, 이착륙 감시를 하고 있고 우리 지금 현재 휴전선에서 영상 감시를 하고 있는 장치를 납품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야간, 연막, 악천후에도 영상에서 관련해서 군사용으로 감시 장비를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24년에 매존에 1266억에다가 영업이 133억 나올 가능성이 높고 전망하고 있는데 여기가 제일 좋아하는 건 코스닥은 저는 부채 비율이 낮아야 되는데 부채 비율도 36%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남북관계 긴장 고조 관련해서 I3 시스템을 매수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가 매수하시면 목표가 5만 원까지 노려보셔도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3만 원 잡아드리겠습니다. I3 시스템 현 구간에서 저희 편입하겠고요. 목표 주가는 5만 원이었고 손절 라인은 3만 원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공략주를 만나봤는데 두 번째 공략주가 우리를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열어볼게요. TCC 스틸, 스틸주 한 번 더 가지고 오셨고요. 김은태 매니저님이 JVM도 저희가 함께 편입하겠습니다. 로봇 관련주로도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어떤 모멘텀들이 있을지 하나씩 열어봅니다. TCC 스틸부터 한번 출발해 볼까요? 네, TCC 스틸 같은 스틸이라고 해서 고래 프로젝트에 관련된 기업은 아니고요. 일단은 배터리에 대한 재료를 가지고 있는 기업인데요. 과거 표면 처리 강판 전문 업체이기도 하면서 과거에 테슬라가 4680 배터리를 만들면서 시작하겠다라고 보면서 부각됐던 배터리 소재 부품에서 관련된 수혜를 받았던 기업이기도 합니다. 일단락은 4680 배터리에 대한 수혜를 받는 기업이기도 하지만 LG N솔이 이번 올해 8월부터 원통형 배터리를 양산을 할 수 있다는 준비 계획을 발표를 했어요. 그에 따라서 앞으로 원통형 배터리 관련된 소재 부품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도드라지게 나올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미 TCC 스틸뿐만 아니라 동국산업이라든지 상식 EDP들도 마찬가지로 이제만 다시 한번 턴우라운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4680 배터리 또는 원통형 배터리에 대한 수요가 증가되면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표면 처리 강판을 제조하고 있는 TCC 스틸이 대장으로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 점을 좀 참고하시고 2차전지가 워낙 세게 올라갔을 때 거기에 따라서 자동차 부품이라든지 소재 업종들도 같이 올라갈 수 있는 경향이 크니까요. 후속주로서 에코프로라든지 에코프로 비엠이 갈 때 TCC 스틸도 동반 강세를 이어질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현재가 매수를 편입 한번 해보도록 할 거고요. 지금 어떻게 보면 박스권에 대한 상단 부분은 어느 정도 돌파하려고 자리를 마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6만원만 돌파한다고 하면 직전 고점의 라인인 7만원까지도 다시 한번 돌파할 가능성이 크니까요. 1차 목표가는 7만원까지 바라보시고요. 손절가 라인은 5만원 잡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TCC 스틸 에코프로 에코프로 비엠 올라갈 때 함께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일단 오늘은 혼자서도 잘 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자리에서 편입하겠습니다. 목표주가는 7만원 손절 라인은 5만원 기억해 볼게요. JVM도 한번 이야기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과거에 이 종목 편입해서 저희 수익 났던 기억이 제가 나는 것 같아요. 로봇 팔로 약도 제조하고 여러 가지 사람 대신 쓰인다고요. JVM은 많은 분들이 아직도 잘 설명을 하면 모르는 분이 있는데 또 로봇 팔 해서 자동화 장비를 납품하는데 그걸 이름을 붙였더라고요. 매니스라고 로봇이 아니고 매니스를 유럽의 부색갑 셰프라고 납품하는데 분당 120호를 조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보면 인건비가 굉장히 비싸고 우리나라도 물론 비싸지만 결국에는 약국에서도 지금 현재 이런 자동화 장비를 조제기를 도입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자동화 기기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2016년에 한미약품그룹에다가 자유사로 편입됐어요. 지금 현재 대주주 지분이 39%고요. 그다음에 외국인들이 지금 현재 6% 정도 보유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가 지금 시장 전륜이 거의 80, 90%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거의 전 세계에서 독점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출 비중은 50%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0개국에 판매하고 있는데 북미, 유럽, 그다음에 아시아권에도 판매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올해 2023년에 1570억에 298억, 300억이 조금 안 넘었는데 올해는 1700억 넘어서면서 353억 영업이익을 예상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넘어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바닷권에서 다시 탈출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오늘 약사장에서도 플러스가 나오고 있고 증권사 보고서도 호실적이 나올 거다, 앞으로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보면서 증권사 매수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매수하신 다음에 목효가는 3만 5천 원까지 끌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2만 3천 원입니다. 파우치형 조제약국 자동화 시스템에서 글로벌 1위 기업이라고 합니다. 요즘 아무래도 시장 자체가 실적도 중심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임의도 1위 하고 있는데 실적이 잘 나온다면 못 갈 이유가 또 없을 것 같아요. 저희가 편입한 JVM 목표 주가는 3만 5천 원, 손절 라인은 2만 3천 원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4개의 종목을 편입을 했는데요. 아쉬운 분들을 위해서 한 주의 시작 이 자리에서 무료방송과 또 여러 루트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김웅태 매니저님에 대한 인사이드 들으려면 어디로 들어가야 될까요? 네, 저는 오늘 무료방송은 없고요. 내일 땐 녹색밴드에서 김웅태라고 검색하시면 무료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또 오시면 시장에 대한 흐름과 또는 종목에 대한 리뷰들도 남겨드리고 있으니까요. 좋은 정보 많이들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이번 주에 주목해야 될 이슈 가장 큰 거 하나 꼽으라면 어떤 거 보세요? 일단은 금리의 인하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된 일정 부분인데 거기에 따라서 금리가 인하가 된다고 하면 당연히 2차전지라든지 제약바이오 섹터들을 봐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만약에 이번에 금리 인하가 안 되고 앞으로 9월달보다도 11월달로 미뤄질 수 있다고 보시게 된다고 하면 당연히 금리 인하와도 안 되고 있는 종목들, 화장품이라든지 전력 설비 관련된 섹터들을 유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힌트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밴드와 향후에 있을 무료방송을 통해서 주말에도 하셨잖아요. 그런 내용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꼭 체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조기준 매니저님은 3시 50분에 장 마감하고 나서 무료방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제 간략히 소개해 주시죠. 3시 50분에 지금 개별주 장세니까 개별주에 맞는 종목을 말씀드리겠고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린 S바이오메딕스라든가 실리콘트 가고 있는데 그 외에 추가적인 그렇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PNT뿐만 아니라 제2의 PNT도 알려드릴 테니까 3시 50분에 유튜브 조기준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조기준 매니저님의 3시 50분 무료방송도 꼭 체크해 보시죠. 지난주 금요일에 김응태 매니저님이 개별 종목 장세가 다음 주에 그리고 6월에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라고 힌트를 주셨었어요. 함께 하셨다면 두 분은 고생하시지만 여러분들은 조금 더 순탄한 길을 걷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 편입한 종목들과 전략도 잘 기억해 주시죠. 저희는 내일 오전 10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